축하드립니다. 명장면을 뽑혔습니다. 애교. 애교의 끝판왕이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SNS에서 이 에라 애교가 난리가 났었어요. 이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원조 에라 애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에라가 애교 한번 부탁드려요. 에라는 씨로 2018년은 행복했으면 좋겠도. 꿋꿋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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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만 씨 애교도 혹시 한번 봐줘요. 동만 씨 애교로 네. 사실 에라 씨가 옆에서 이렇게 애교를 하는데 우리 고동만 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박수준 씨? 아니 제가 방금 전에 저희가 순위 안 들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원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죠? 네. 동만이는 똑당해.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애교시키고 이런 거는 정말 똑당해. 히 히. 네. 고맙습니다. 굉장히 힘들어하네요. 지금 근데 느끼셨어요? 박성우 씨? 네. 지금 이제 많은 커플들이 보면서 어우 내 커플이 우리 커플이 정말 애교는 최강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똑당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 시선을 지금 다 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. 다 시선을 피하고 있네요. 알고 있어요. 괜찮아요. 이쪽을 보세요. 저도 꼿꼿하게 진행할 거예요. 아무도 이쪽을 안 보네요. 괜찮은데 남궁민 씨만 이쪽을 보고 있어요. 보고 있어요. 남궁민 씨만 이쪽을 봤습니다. 진짜 진짜 이거 못해요. 나는 티돌이. 티돌이 또 새해 인사 좀 해주세요. 제가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요. 되게 못 외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웬만하면 하는데 힝힝만 해주십시오. 힝힝. 힝. 네. 코를 부셨네요. 이거 사실 제일 잘하는 분을 제가 압니다. 네. 누굽니까? 장나라 씨? 장나라 씨. 장나라 씨는 이미 이미 숨 쉴 때부터 지금 너무 귀여우세요. 우리 나라 씨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애교 한번 자, 목 푸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죄송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말 수고하십시오. 정말 죄송합니다. 정책을 아주 해주시네요. 우리 댓글은 보지 말기로 해요. 아, 좋습니다. 친한 사람이 더 독하네요. 이런 걸 시키고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